일단 저희는 사실 많은 걸 하고 시도하는 중이여가지고 이건 변명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실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나틱 같은 경우에는 뭐 놀랐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저는 어떤 팀이든 다 잘할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 사실 뭐 잘했지만 막 놀랐다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프나틱이라는 팀 자체가 젠지가 LCK에서 많이 상대하고 익숙했던 그런 팀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승리를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다가오는 탑 e스포츠전도 젠지가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준비해야 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릴 것 같고 대상에도 뭐 실력이 두 팀 다 뭐 항상 일정하지 않기 아니 어떤 팀이든 일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뭐 그거는 경기인 날이 돼봐야 좀 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라이진 e스포츠의 실리강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탑 e스포츠 지문 관련에 이어서 다음 경기에서 메이커 선수 그리고 제키러브 선수를 상대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오와 상대방에 대한 깊이는 못 말해주시겠지만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져야 할 경기는 없지만요 항상 언제나 이겨야 될 경기라고 생각하고 다음 TES 경기화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상대 바텀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븐을 제키러브 선수가 굉장히 잘 쓰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당연히 메이커 같은 선수는 워낙 좀 챔피언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정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MSI에서 동양권 팀들과 서양권 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 사실 저도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맞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동양권 선수와 서양권 선수의 좀 그런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확실히 좀 연습의 그 환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푸나틱 경기력을 보고 조금 놀라셨는지 그리고 젠지도 오늘 좋은 경기력을 맞춰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저희는 사실 뭐 많은 걸 하고 이제 시도하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이건 변명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실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놀랐다 이런 것보다는 뭐 원래 저는 어떤 팀이든 다 잘할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 사실 뭐 잘했지만 막 놀랐다 이랬던 건 아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준 선수와의 바텀 라인전은 오늘 경기 내내 어땠나요? 요즘 근데 라인스업 메타가 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라인전에서 당연히 킬 포인트가 나왔지만 그냥 뭐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라인스업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판단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CK 메타가 다른 지역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 확실히 저는 차별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LPL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LCK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리엔즈 선수가 젠지의 메인 오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LEC 팀을 상대하는 오늘 경기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 상대 LEC 팀을 맞이하면서 젠지를 어떤 식으로 리드하면서 좀 운영을 풀어나가셨나요? 어떤 콜을 주고 받으셨나요? 일단 뭐 어떤 팀에 당연히 특정은 있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게임에 대해 좀 근거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거에 강하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라이즌 리스포츠의 실리광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가벼운 질문을 하자면 요즘에 타 매체에서 둘 중에 두 명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건가 이게 좀 가벼운 질문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리엔즈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인 선수와 페이즈 선수가 물에 빠지신다면 누구를 구하실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세상에 원래는 제가 기인 선수를 뽑았겠지만 요즘에 페이즈 선수가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 구하면 빨리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페이즈 선수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